자 그런데 강동원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난리가 났는데요. 강동원씨 놀란 눈치죠? 누군가 했더니 패션하면 빠지지 않는 에릭씨입니다. 사람들의 여경쟁이 반응에 요즘 에릭씨의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. 벌써부터 경쟁 분위기가 쟁쟁하죠? 자 잠시 놀랬던 강동원씨 하지만 인터뷰는 계속 됩니다. 패션에서 약점. 약점이요? 너무 말라서. 패션 라이벌 친구요? 말해두면은? 고지호씨요. 장대가 안 되진데?